저희 SPO는 이제 머신비전 광학계를 생산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LCD 혹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있어서 이물 검사라든지 아니면 불량 검출을 위해서 인라인에 투입이 되는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SPO는 이제 일본 혹은 독일 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광학 렌즈들을 이제 국산화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유일한 광학 업체로서 거듭날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제조 공정에 있어서 노광 후에 노광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하는 이제 광학계인데 노광에 있어서 이제 노광 그 애칭하는 데 있어서 불량이라든가 나노급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분해능으로써 검출하는 광학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을 이제 주도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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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